안녕하세요 리브레 뮤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일 때 하려던 Q&A와 TMI를 구독자 1697명에서야 만드는 구독자 1697명 기념 Q&A&TMI입니다. 먼저 Q&A는 유튜브, 댓글, 페이스북, 라이브, 인스타, DM 등 여태 자주 물어보던 질문들로 몇 가지 추려보겠습니다. 피아노 뭐 쓰시나요? 하이앵글 촬영할 때는 그러니까 손만 나오는 영상을 찍을 때는 다이나톤 DPR 105는 이 피아노를 쓰고 있고요. 옆에서 찍는 각도에서는 여기 있는 마스터 건반 키스테이션 88ES라는 마스터 건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곡 쳐주세요? 무슨 곡 오케스트라 버전 듣고 싶어요? 사실 많은 신청곡들을 받았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만 즉흥연주로만 해봤지 유튜브로 업로드 된 곡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업로드하고 싶은 음악이 하나 있다면 명색이 음악 유튜버인데 플라워 댄스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까 싶습니다. 전공이 뭔가요? 중고등학교 때 피아노 전공을 준비하다가 작곡으로 갈아타서 음대 클래식 작곡 전공 세부 전공으로는 미디어 음악 전공입니다. 제 영상들이 피아노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작곡, 편곡, 또 영상음악, 현대음악도 있고 짬뽕인 뉴가 전공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네, 이곳저곳 좀 발을 담갔죠. 소리 녹음과 촬영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이앵글 촬영, 그러니까 이 높은 각도에서 찍는 피아노 영상의 경우에는 LG사의 V40 띵큐 뉴 플래티넘 그레이 128GB 모델의 후면 일반각 수동 촬영을 하고 녹음은 가상악기... 뭐라고 있더라? 이거를 주로 사용합니다. 손 크기 어디까지 닿아요? 턱걸이로 도에서 팍까지 닿고 연주하기 편한 건 도에서 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스푼 방송할 생각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오래도 하시나요? 제 노래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건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노래 유튜버 음악 듣는 게 청각에 좋습니다. 학원에서 뭐 가르치시나요? 이분은 제가 학원 강사인 걸 아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주말에는 입시학원에서 취미생이나 전공생을 대상으로 피아노 작곡, 미디 이렇게 세 가지 레슨을 하고 있고 2020년 2월에서 3월쯤에 대구 코로나 사태 이후 남은 수강생이 두 명입니다. 나는 여행 유튜버가 좀 더 하고 싶었다. 저는 2017년 1월 4일을 시작으로 평균 일주일에 한두 지역 이상 한 번 가면 최소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행 다닌 횟수가 어느새 129번까지 왔습니다. 또 특이한 테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길거리 피아노들을 찾는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길거리 피아노라고 치면 유명하게 뜨는 신촌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144대의 피아노를 찾았고 가까운 해외에서도 한 10대 정도는 찾은 것 같아요. 하... 이걸로 3년 전부터 유튜브 했으면 떡상각인데 오늘은... 오늘은 막 광주광역시에서 오늘은 마포구에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이게 1차적인 여행의 테마인 길거리 피아노 여행이고 2차 여행 테마로는 전국의 지역 소주를 직접 가서 마시고 리뷰도 하는 소주 여행도 신나게 한 만큼 여행에 반쯤 미쳐 살고 있어요. TMI 두 번째로 앞으로의 계획 앞에서 말한 여행에 반쯤 미쳐있는 사람답게 사실 2019년 계획에서는 2021년 2월쯤에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제 다음 달이죠. 그때 블라디부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모스크바, 핀란드 북극 경계선까지 가는 정확히는 북극을 가는 거죠. 그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대구공항을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2020년에 발표하고 이야기가 좀 많이 도는 게 대구통합신공항의 새 구지 발표 위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부산 가덕신공항이랑 맨날 싸우는 기사 보고 또 이런 걸로 정치질하고 이러니까 좀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 내가 대구시민이 아니면 스트레스도 안 받겠네? 라는 결론을 내서 2021년엔 대구를 떠나 서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김포공항 근처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1698명 기념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G사의 V40 TINQ 뉴 플래티넘 그레이 128기가 모델의 후면 일반가 LG사의 V40? LG사의 V40? TINQ 뉴 플래티넘 LG사의 V40 TINQ 뉴 플래티넘 그레이 128기가 LG... LG사의 V40? 아우씨... 동소의 V40 TINQ Bitte